자 필리핀 아이스크림 장사 딸랑딸랑 어디갔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해봐 빨리 필리핀 아이스크림 우리 70년대 80년대 아이스크림 그 맛이구요 별로 그 맛은 없어요 그 맛은 없고 하나에 20회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500원이라고 보시면 돼 저거 하나에 500원 또 왈라야? 아이스크림 맨날 왈라 아이스크림 옷이 왈라야? 500원? 200원? 100원? 200원? 200원? 3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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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사할려면은 오랜 사람이 와야지, 오랜 시간이 와야지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즐겨 먹듯이 여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오래야? 다 와? 야 얘네들이 이걸 다 어떻게 거듭 먹여? 내일부터 오지 말라 그래 이거 이거 과자 없어지기 전에 갖고 가자 야 어디 줘 가자, 가자 애기 줘 애기 갖다 주고 야 이거 없어지기 전에 받아 과자 없어져 더 달라래 야 스몰이잖아 스몰 약간 다하고있다 야 야, 뭐하나? 13개 13개 17개 18개 18개 아이, 아니, 뭐, 다 놀아야 돼 빨래, 원 하나 줘 봐 이사빠? 뭐라고 하래? 매니 매니 줘 매니 매니 마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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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할아버지래 대머리 할아버지 롤러 롤러 갈보 롤러 롤러 하나 줘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오 땅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얼음 얼음하고 바닐라하고 섞여있는 그런거 먹는 맛 약간 약간 짭짜름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나이 기성세대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알거에요 우리 아이스크끼 그 맛이에요 그 맛 자 여기서 아주 이거 이거 아주 그냥 환장들 지금 일하다말고 지금 직원들 다 오는건데 직원들 뭐 하나씩 사줘야지 뭐 맨날 사줄 수는 없어요 비싸여 여기 있는 직원들 다 사주면 이거 한 두명 세명 일당이 되어버려요 우리 엘라 마사라 마사라 미셸 마사라 예 뭐 어 이거 네가 또 먹었잖아 얘 또 먹어 야 하나만 먹어봐야 이십게 다 먹어 이거 잘하니까 잘하 너희들께 열심히 타노 이거 대박났어 이 아이스크림 장소 대박났어요 여기만 5만원 한 열몇개씩 팔아먹어 아유 대박났어 애기 줘 애기 안줘 혼자 왔어 나로 해? 안아줬죠 딸랑딸랑 해 봐 저거 딸랑딸랑 여기 아이스크림 왔다고 우리 배스킨라빈스 딸랑딸랑 두부가 왔어요 두부가 왔어요 두부가 왔어요 왜 너희들 너무 작아 야 이거 볼트 너트로 너트로 껴서 만들었어 너트 코니 작은거는 10원 큰건 20원 야 돈 집어넣어 막아놓을게 마이페이할게 이렇게 니이 아 이씨기 계속 먹어 계속 2개씩 야 너 니가 페이해